멀리 있는 공을 옆으로 끌어치는 배치인데요 적절한 힘으로 치면 1접구가 다시 단쿠션 쪽으로 와서 다음 배치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중하단 당점으로 두껍게 끌어치면요 힘이 넘쳐서 1접구가 몸쪽 단쿠션 쪽으로 다시 내려와서 다음 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한 하단 당점으로 친다면 3개 치지 않아도 2분의 1 두께로도 충분히 끌리는 각도이므로 연습을 통해서 요령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치입니다